폭염으로 인한 산불과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 이번에는 폭우가 덮쳤습니다. 먼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네시주입니다. 테네시주 일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테네시주 일부 지역엔 최고 12인치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네슈벨에서 서쪽으로 약 88km 떨어진 웨이벌리라는 마을이 큰 피해를 보았는데요. 수백여 채의 집들이 거주 불가능한 형태로 방치됐습니다. 또 이번 폭우 홍수로 험프리스 카운티 지역의 주택과 초등학교들이 지붕까지 불을 잠기고 차량들은 물살에 휩살려 떠내려가는 등 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고 집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자동차와 픽업 트롯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배수로에 처박히거나 지붕 헛강과 건물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장 피해에 컸던 테네시 험프리스 카운티 쉘프국은 전 지역이 정전됐다며 시골 지역과 주요 고속도로 등 수많은 도로가 유실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자신이 본 최악의 홍수 사태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마저 불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와 픽업 트롯들은 전 지역의 홍수 사태라고 덧붙였습니다.